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한 명은 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어쨌든 둘 다 정상이 아닌 그런 부부 데려왔습니다. 뭔가 봅시다. 제목 고자 7년 동안 매일매일 소주 두 병 마시는 걸 가지고 아내가요 저는 물론이고 우리 부모님 욕도 하고 있어요. 그것도 쌍욕을 어이구야 이거 조만간 가시겠구만 원지 술 마신다고 폭언을 하는 와이프 이거요 저의 저 남편 입장 그리고 아내 입장 각각 쓰기로 했고 상대방이 쓴 부부는 절대 터치 안하기로 했습니다. 글을 쓰자고 하는 건 남편인 제 의견이고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지우지 못하게 저희 처제 아이디로 써요. 처저도 그랬어요. 완전한 결판이 날 때까지 절대 안 지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글은 여기 말고 다른 남초 사이트에도 똑같이 올릴 예정이에요. 참고로 저희는 결혼 7년 30대 후반 아이 없는 부부고 저 혼자 외버려야 합니다. 그리고 전세 보증금은 아내의 친정에서 받아온 돈이에요. 먼저 제 입장입니다. 제가 술을 마시는 걸 아내가 너무 싫어해요. 아니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마시는 걸 보기만 해도 온갖 쌍욕과 폭언을 해댑니다. 이 여자 안 그래도 목창이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화가 나잖아요? 더 커져요. 그러다 보니까 옆집, 윗집, 아랫집 온 사방천지에서 찾아올 정도입니다. 빈말 아니고 실제로 여러 번 찾아들 왔어요. 막 경찰도 오고 그리고 폭언의 수위는 미친 꽁꽁, 개 꽁꽁, 10원짜리 욕은 기본이고 이게 되게 심한 날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욕도 같이 해요. 예를 들어 누가 첩자식 아니랄까봐 행동 모양이 그 꼴이다. 제가 재혼가정 출신이거든요. 느그 애비나 니나 하는 꼬라지가 똑같다. 꽁씨 집안은 쌍놈 집안이다. 뭐 이런 것들 말이죠. 저는 그래도 싸우기 싫어가지고 대체로 가만히 듣고 있는 편이지만 7년 동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. 저도 사람이니까 참다보면 한계가 오거든요. 그러다가 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내는 안 믿지만. 그리고 현장직 외보리로 저요 용돈 한 달 20만 원대고 월 350 또 잔업이 좀 있는 달에는 한 450 이상 평균 400정도를 고스란히 다 갖다 주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거지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겁니다. 아내한테 주는 제 월급 어디 쓰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얼마를 모았는지도 몰라요. 또 이러다보면 혹시 너 술주사가 심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늘의 맹세코 이 글은 아내가 보는 거니까 어차피 거짓말 못해요. 술주정 부리는 일 절대 없습니다. 아니 애초에 취하진 않아요. 취할 만큼 마시는 날은 1년에 명절 하루 이틀 그 정도 뿐이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. 제가요 시골에서 상경한 처지라서 지금 주변에 만날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. 그러다보니 대부분 집에서 반주로 마셔요. 그런 반면 밖에서 마시는 건 두 달에 한 번꼴로 회식하는 날 뿐입니다. 회식을 가도 그래요. 저녁 9시 전에는 반드시 귀가를 합니다. 그렇다고 비싼 술에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소주 마셔요 소주 어차피 막립이라 비싼 거 먹고 마실 줄도 모릅니다. 그리고 술값도 그래요. 오로지 제 개인 용돈에서만 사용을 합니다. 따로 돈을 다 쓰고 그러진 않아요. 그렇다고 제가 또 술 마신다고 아내한테 안주 좀 만들어봐 이런 요구한 적 없고 오히려 아내가 전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녁밥을 해놓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다보니 제가 직접 계란후라이 같은 거 해가지고 밥 반찬 겸 술안주로 먹고 그럽니다. 아내도 술 마셔요. 예를 들어 여름 같은 날 되게 더울 때 주 한 1회? 많으면 2회 정도. 캔맥주 작은 거 한 2캔 정도 마시고요. 가끔 친구들 개모임을 해가지고 이걸 또 저녁에 하는 날은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죠. 아니, 지는 되고 나는 안 되고? 내로단불이야 뭐야 이게? 말이 됩니까? 여하튼 그래요. 폭언도 폭언이지만 일단 화가 나잖아요.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멈추지를 않습니다.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쇼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거짓같은 놈 망할 놈 죽일 놈 등등등 술을 못 처막아가지고 뒤진 귀신이 쳐붙었냐? 죽어버려 그냥! 이런 소리를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듣기 싫은데 다 들려요. 목소리가 커가지고. 진짜 이러다 보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. 위에 쓴 욕돌은 일부분일 뿐이고 이게 그리 잘릴까 싶어서 참아쓰지 못한 훨씬 더 강력하고 심각한 욕돌 되게 많습니다. 거의 저주죠, 저주. 아, 녹음한 것도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뭐 이혼숙성할 때 쓸 용돈은 아니고 아내를 제가 정신과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잡아떼게 불버듯 뻔하니까 그냥 의사한테 들려주려고 녹음을 한 거고요. 역시나 아내는 죽어도 병원을 안 간다 해가지고 일단 병원 가는 건 보류 중입니다. 여하튼 이런 이유로 최근 들어 몇 번을 싸운 거고 지금은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, 이혼만큼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사는 중입니다. 싸우긴 했지만 얼마나 힘들게 참았으면 이게 터진 걸까요? 그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저희 부부, 아이는 없지만 재혼 가정이란 이유로 제가 자랄 때 친척들, 이웃들 전부 다 눈치를 줬는데 저까지 이게 이혼을 해버리면 진짜 집안 내력이다 이런 소리 들을까 겁이 나요. 그래서 못합니다. 그리고 저희 부모님 따로 살다가 저희 부부 결혼 1년 차에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시집살이 이런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반면에 저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시간 날 때마다 전화드리고요. 아내가 집에 안 가겠다 그러면 저 혼자서라도 찾아갑니다. 그렇게 가면 냉장고도 채워드리고 밖으로 모시고 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렇게 해요. 또 저희 아내가 이 두 분 용돈도 따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요, 술주정을 부리거나 비싸게 비싼 거 먹고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이자 사위로서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술 한 잔 하는 게 어? 저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까지 욕을 들어야 할 그런 중제냐 이거죠. 아내 말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여자는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자들 다 이렇게 합니까? 예? 말씀 좀 해주세요. 아내의 입장.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이 인간 지난 7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소주 두 병을 쳐 마셔야 됐는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정량 정상으로 보입니까? 여하튼 저는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. 아씨 절대로 터치 안 하겠다 해놓고 추가 글을 달아달랍니다. 옛날에 백신 두 번 맞을 때 각각 3일씩 총 6일 동안 술 안 마신 거 이걸 얘기하라네요? 꼴에 쳐 뒤지긴 싫었나 봅니다. 결혼 7년 동안 술을 안 마신 날이 6일이라고 합니다. 댓글 1번 이런 미친! 처음에 남편 글만 봤을 때는 여자 너무한다. 이거 진짜 병원 데려가야겠네 했는데 아내 입장 쓴 거 보니까 마음이 짜게 식어버리네. 뭐? 7년 동안 매일 소주 두 병씩이나 마셨다고? 아저씨 미쳤어요? 그 정도면 코끼리도 뒤져요. 2번 그냥 이혼을 해라 이혼을 해. 애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걸려? 둘이 서로 되게 싫어하는 거 딱 보이는구만. 여자는 전세금 갖고 나가면 비정상 알코올 중독자 새끼 면상 안 봐도 되는 거고 반대로 남자도 지돈 지갑 편하게 쓰면서 마누라가 하는 쌍욕 혹은 안 듣고 마음대로 술 처먹고 살면 되는 건데 이혼하라고? 아니 그렇게 하면 서로 서로가 천국인 거 아닌가? 아니 도대체 왜 뭣댐식 같이 사는 거요? 친척들이랑 이웃들이 집안 내려기라 욕을 하고 그런다고? 아니 그럼 보지를 마. 친척 안 보고 살아도 너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. 3번 아내가 너무했다 미쳤네 이러면서 있다가 매일 소주 두 병에서 헉소리 나왔다. 아 물론 저런 쌍욕과 돌아가신 시부모님 욕 또 급여 생활비 행방 모름 등등등 또 거기다가 전업이면서 밥도 안 챙겨주고 이런 것들 하고 매일 소주 두 병 하고 퉁쳐지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. 두 분 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. 둘 다 미쳤네요. 4번 남편 욕을 처먹어도 싸다 싸 아내 그렇다고 다들 댁처럼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. 원래부터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거지. 내 말은 5번 누가 먼저 원인 제공을 했느냐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려볼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이거는 뭐 둘 다 경증을 따질 수가 없는 수준이야. 여자는 정신과 상담받아야 되고 남자는 알코올 중독 치료차 병원에 가야 돼요. 둘 다 병원 가야 돼. 6번 백신 때 술 안 마신 6일 추가한 거 너무 웃긴다. 그래 그래 그래. 아니 7년 동안 딱 6일 술 안 차 마신 게 자랑이에요? 배우자가 저 정도로 술 오지게 차 마셔야 되면 나도 그래. 분노 조절 장애 생겨서 욕 오지게 하겠다. 아니 정신병 걸리기 전에 벌써 이혼했겠지. 빨리 이혼해요. 7번 어? 아니 이게 뭐 어때서? 끼리끼리 잘 만났구만 왜 그래? 그냥 서로와 서로의 지옥으로 계속 그렇게 뭉쳐가지고 살아보라 이거지. 어? 서로의 지옥이야. 9번 그래도 주사 없고 돈도 다 갖다 주고 일 끝나면 매일매일 잘 들어오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절할질을 하면서도 못 마시게 하는 거지.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조용히 보험이나 잔뜩 들어두고 냅뒀을 거야. 죽기를 기다리겠죠. 매일 소주 두 병을 차 마신다고?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30후반이라 그랬죠. 최소 5년. 길어봤자 10년도 못 넘기고 조선 갈 거다. 100%야. 10번 아내는 정신이 혼미하고 남편은 술에 쩔어있네요. 이혼만이 정답입니다. 11번 욕 수위가 엄청나긴 한데 그래도 7년 동안 매일 두 병을 차 마셨다고. 이 정도면 부처님도 쌍욕하죠. 되실까요? 욕도 욕이지만 저런 욕을 쳐먹으면서 꿋꿋하게 술을 계속 쳐먹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. 혹시 마누라가 해주는 욕이 안주야? 맛있어요? 이야... 이 완전 용어상박 아닙니까? 일단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겠지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저라도 저 정도 술을 마시면 진짜 패 죽이지 못해도 욕 오지게 할 것 같긴 해요. 다만 욕도 그 당사자한테만 하면 되는데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건드리는 건 좀 선을 넘었다 봅니다. 그리고 남편이 술을 그렇게 먹지만 다른 큰 사고는 안 치고 어쨌든 돈도 잘 갖다 주고 그런 거면은 약간 본인도 해야 할 도리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매일 두 병을 먹는 걸 그 꼬라지를 본다 싶으면 야... 저거를 또 참을 수가 있을까 싶고 아무튼 술 저렇게 먹으면 조만간이죠. 진짜 나이 필요 없습니다. 7년 동안 저리 먹었다면 그 전부터 먹었다는 건데 이야... 이건 알코올 중독 중에서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? 심각한 거 안 취한다는 거 보니까 술이 좀 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술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. 여하튼 이건 두 사람 다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. 상담받고 아니면 갈라서든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? 감사합니다.